12월에 소비 12월에 소비 정확히 말하면 12월에 받은 택배죠 예전에 시켰던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12월에 소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매한 것 중에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페이드클럽 서울의 가드닝 용품이에요 글로리아라는 그거거든요 글로리아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비용은 29,000원이에요 가드닝에도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물 줄 때 어떻게 줬냐면 종이컵 있죠? 이 종이컵을 살짝 오므려 그래서 이걸로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잎사귀에 물이 잘 안 발려가지고 애기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너무 민폐하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가드닝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써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두 번 넘어 여러분들 사실 이번 영상은 요거 보러 오셨겠죠? 근데 그거 잊지 마세요 곤도도 있고 보테가베네타 가방도 있고 이것도 바지 산 거거든요 준지의 고어텍스 바지인데 요것도 있고 아식스도 있어요 젤 키릴 너무 예쁘죠? 아 키보드도 있다 키보드도 있는데 요거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테니까 갈게요 당첨됐거든요 당첨됐거든요 아이스크림 코드 몇 개 당첨된 게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쁘네요 케이스 일단 합격입니다 이제 앞서서 요 피스마이너스 원 권도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거의 최초? 최초 그러니까 나이기가 원래 신제품 출시를 잘 안해준대요 여러가지 조던이라든지 덩크 아니면 포스 같은 콜라보는 애도 신모델의 출시를 잘 안해주는데 지드래곤이랑 되게 오랜만에 신모델 출시를 했다고 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윙팁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그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죠 지금 이렇게 피스마이너스 원 로고와 함께 윙팁 디테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테일러 어쩌저쩌저 적혀있고요 여기는 그 지드래곤님의 생년월일인 1988 오우 네 내부도 이렇게 피스마이너스 원 오우 오우 되게 예쁘네요 깔끔하다 느낌은 되게 괜찮아요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윙팁 디자인이잖아요 좀 디자인을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앞쪽에는 요렇게 피스마이너스 원 로고가 적혀있는 덮개가 있어요 옛날에 축구화 같은데 많이 보였던 그런 디테일인데 이런 덮개가 있고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강하죠 그래서 없애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디자인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옛날에 골프화 같은데 많이 쓰였던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윙팁 디자인이 앞에 있어요 굉장히 새하얀 백구드?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떨어지는 쉐입 있잖아요 이런 쉐입 자체는 너무 예쁜데 아 뭔가 클래식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니고 좀 그 포지션이 애매한 느낌이라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런 슬림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와이드한 바지보다는 좀 크롭되거나 아니면 슬림한 바지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콘도와 함께 우리가 요새 와이드 핏에만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콘도와 함께 뭔가 다시 슬림 핏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?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면은 여기 이 데이지가 있잖아요 데이지 심지어 이제 이 예전에 리뷰했던 부첼라티 데이지 링 뭐 이런 거 뜬금없이 이런 건데 이거 의미를 그냥 말씀드리면 이 데이지의 꽃말이 평화거든요 이 평화의 꽃잎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피스마이너스 원이다 굉장히 무거운 아웃솔이 있어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꽃길만 걸으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백이잖아요 요새 이제 몇몇 분들이 벌써 커스텀을 시작했더라구요 GD님도 여기에 막 담배빼로 담배빵 넣고 난리가 났던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장가치나 착용할 가치가 있는 신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콘도의 리뷰는 해봤고요 제가 이제 또 산 거 이거는 당첨된 거죠 사실은 당첨된 거고 제가 산 거 한 번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산 거 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번에 산 준지 고어텍스 콜라보 바지예요 5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고어텍스라서 패딩 외핏처럼 굉장히 방수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소재도 엄청 튼튼하고 적당한 와이드 핏에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앞에 주머니 디테일도 있고 무릎 절개가 있거든요 이 밑에는 지퍼가 있어요 지퍼도 있고 심지어 조거로 조일 수 있는 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양하게 재밌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이고 여기 앞에도 고어텍스 준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준지랑 고어텍스 콜라보인데 준지가 훨씬 작게 적혀있죠 그리고 놀라운 건 뒤쪽에도 고어텍스가 엄청 크게 적혀있습니다 사실상 스키복이죠 예쁜 스키복 그래서 이것도 샀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코 제가 키코의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 약간 코프코어 느낌이 나는 아식스 키코 콜라보 신발이 무려 2개인데 저거까지 3개가 있어요 이거는 출시한 지 좀 된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알기로 아식스 젤키리2 모델이고 출고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예쁜 외향으로 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색깔은 되게 특이해요 이런 굉장히 오묘한 그레이의 라벤더 색깔이 섞여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이 앞에 아식스 로고가 있어요 이쪽에 아식스 로고가 있고 이 덮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니크한 광택과 함께 메쉬 소재가 잘 섞여 있어서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아식스의 착한함은 워낙 유명하죠 정말 특이하게 생긴 아무솔과 함께 엄청 푹신푹신한 착용감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이제 좀 신기할 수 있는 거는 찍찍이가 있잖아요 찍찍이가 있는데 이 내부를 보면 신발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끈 있는 일반 그런 신발 형태에서 이 덮개가 추가된 그런 느낌의 신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이런 바지 있죠 준지 같은 바지나 좀 카고 같은데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엄청 잘 신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구매한 디코드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거를 시켜서 막 지연에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받은 디코드의 보테가 베네타 패디드 가방입니다 130만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거 아실 거예요 보테가 보테가 베네타는 이 초록색 로고였었죠 오우 귀여워 오 너무 예쁘다 나일론 백이거든요 이런 디자인 요새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민구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백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조죠 사실 이런 패디드로 된 가방입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긴 느낌으로 네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소재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보테가 가방 그 가죽으로 된 거 있었잖아요 너무 자주 매기가 무서웠어요 기스에 약하니까 근데 이거는 나일론 가방이라 정말 후뚜루마뚜루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보테가 베네타의 로고 라고 할 수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소비를 했다 오 자석이네 오 여기가 자석이네요 오 더 들고 다니기 쉽겠어요 전 여기 자석인지 몰랐거든요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보테가 베네타의 그런 파우치 느낌으로 안주머니가 달려있네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착용샷 한번 보러 갑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좋네요 이렇게 지금 바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가방 신발 신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밖에서 거기가 번 안 신을 거니까 이런 느낌 오 예쁘죠 신발도 이런 올블랙 코디에 포인트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상 콘도 보여주는 것 빼고는 다 보여줬네요 스트릿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일반적인 그런 좀 깔끔한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제가 산 거 아니고 받았죠 그냥 키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묵직한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The Studio Series 맞나? 오 로지텍에서 이렇게 귀여운 것도 나와요? 우와 이거 뭐야? Inspire Your World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보여주세요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말이죠? 오 신기하네 팟키보드와 팟마우스라고 하네요 이렇게 있거든요? 요렇게? 로지텍 마우스랑 요거는 마우스 그건 같은데요? 장패드 로지텍 장패드도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는 요렇게 무슨 키 담을 수 있는 파우치도 하나 주셨어요 요런 것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이제 로지텍 키보드가 있거든요? 근데 오늘의 메인이죠?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? 여기에 ESC 버튼 약간 황금색 이거랑 요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가봐요 안 그래도 진짜 무선 키보드랑 마우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맘에 드네요 이 소리 그거 아니에요? 기계식 키보드? 이 서걱서걱 되는 거? 사무실을 둬야겠다 12월에 소비 저의 12월에 소비와 선물들 택배 뜯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왔고 엄청 많았죠? 엄청 많았지만 권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